여기 양파 메뉴는 그럼 아예 없어요? 그럼 양파 관련 메뉴가 아무것도 없나요? 근데 어니언릉이 있는데 5만 5천 원이라서 아무도 안 드실 수 있어요. 네? 얼마요? 5만 5천 원이요? 어니언릉이 뭐 5만 원이요 사는 사이지만 그래! 그만큼 싫다는 거지? 다 시켜주세요, 그럼. 다 시켜주세요, 그럼. 선생님, 저희 그럼 어니언릉 하나 주세요. 어니언릉 하나 주세요. 그런 거 있잖아. 뭐야, 뭐야, 뭐야. 잠깐만, 선생님, 선생님. 꼭 가지. 아니, 저희가 돼? 저희가 괜히 그... 어, 뭐야? 아, 사진 오셨다. 어, 양파 진짜 두 개 사왔어, 두 개 사왔어. 어니언님 앞에 놔드릴게요. 어니언님 앞에 놔드릴게요. 아, 이거 뭐예요? 이건 닭 얇게 튀김옷 입혀서 튀김옷고요. 어니언님! 어니언님이랑, 그리고 이렇게 할라피뇨. 오우, 항운. 우와. 에이터티 편의. 그냥 먹e다. 주먹국 줘야지, 야. 응, 우리 냄새. 응, 우리 냄새. 어니언님. 아, 냄새. 하나 더 드시. 어니언님. 아우, 역시. 이 양파의 단맛. 튀김옷 만났을 때. 심심하지 않는 이 맛이 난 너무 좋아 양팔띵이 잘하시면서 맛있네요 이거 전문가 뭔데? 그냥 양팔띵이 전문가? 니가 다음에 나가면서 나태준 씨 아니냐고 빨간네 한 명밖에 없어 남자 사장님 혹시 네 이 사람? 네 나태준 씨 좋아하는 트로트 있으세요 사장님? 사랑의 배터리 가겠습니다 기호 언니는 먹고 있어 그 와중에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저 팀은 회식하는 거 아닐까요? 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무겁다 확실히 날짜는 뭔데? 확실히 손딱해졌어 확실히 손딱해졌어 당신은 나의 배터리 짠 당신은 나의 배터리 괜찮았어요? 네 멋있었군요 네 패스 많이 홍보해주세요 신전 멋있게 할까진 저 이 정도면 출신 주셔야 되는데 여기 어디 뜨는지는 모르겠네 여기 어디 뜨는지는 모르겠네 여기 어디 뜨는지는 모르겠네 이래로 출발해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